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뷰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저의 연구 목표는 계속해서 3D 어노테이션이 없이 2D 어노테이션과 두 개의 카메라 뷰만 이용한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모티베이션으로는 지금까지 멀티뷰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들이 인도어라는 환경에서 모션 캡셔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한 3D 어노테이션이 주어진 환경에서의 멀티뷰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인더와이드한 환경에서 적은 카메라 뷰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인더와이드한 환경에 적은 카메라 파라미터, 적은 카메라 뷰, 그리고 3D 어노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멀티뷰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서 좀 릴레이티드 워크를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목표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들이 2D랑 3D 간의 언펴드한 환경, 그리고 3D 어노테이션이 제한된 경우, 그리고 템퍼럴한 정보를 이용하는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3D 어노테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논문들은 이 4개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이 4개 정도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트리포즈,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비아 트라이앵귤레이션, 프롬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아카이브에 아직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나오지 않지만 아카이브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꼴은 어떠한 3D 어노테이션 없이 인 더 와이드한 비디오에서 3D 휴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리뷰하는 이유는 비록 컨퍼런스나 저널에 올라왔지 않지만 2021년에 나온 최신 논문이며 저희가 목표하는 후속 과제와 유사하며 관련 연구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제가 조금 이쪽 분야로 감을 잡게 해준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어떤 3D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룬 논문은 4개밖에 없으며 4개의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에서 템포럴한 정보를 이용한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멀티뷰 컨시스텐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언페이저드 2D&3D, 레코딩 트라이젝토리 등 여러 방법과 상황에서의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있음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와 3D 어노테이션이 모두 필요 없는 위클리 슈퍼바이저 트레이닝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셀프 슈퍼바이저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템포럴 리프팅 네트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뷰 컨시스텐시를 강화하는 멀티뷰 리프로젝션 메소드를 제안을 합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백본은 알파 포즈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요. 2D 포즈의 크기는 노멀라이즈드 되었습니다.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릴레이티브 카메라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이것과 함께 2D 키포인트들을 트라이앵글레이션 하여 수도 3D 휴먼 포즈를 생성을 합니다. 즉, 이전 논문이 에피폴라 포즈를 이용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합니다. 한편 각 뷰에서 얻은 2D 포즈를 템포럴 리프팅 네트워크를 통해 각 뷰에 대한 3D 포즈를 따로 각각 생성을 해서 수도 그라운드 툴스와의 트라이앵글레이션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3D 포즈는 에피폴라의 릴레이티브 카메라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과 다르게 두 개의 2D 포즈 시퀀스를 통해 에스티메이트한 릴레이티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것으로 리프로젝션 하여 기존의 2D 포즈와 비교하는 리프로젝션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때 카메라 코렉션 네트워크는 리프로젝션 로스 펑션을 최소화 해줍니다. 템포럴 리프팅 네트워크는 제너레이터로 리프로젝션 이 구역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작용하는 어드벌서리얼 트레이닝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언귤레이션은 두 이미지 평면 사이에 기하학적 관계가 주어지고 즉 에센셜 매트릭스 또는 펀더멘털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두 이미지 평면상에 매칭점 P와 P-가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원래 3D 공간자표 P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관계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두 이미지 평면상 매칭점이 정확해야 하며 정확한 기하학적 관계를 알더라도 2D 포즈 키포인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2D 키포인트가 정말 정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뷰에서 모두 완벽한 2D 키포인트 쌍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뷰의 어버레이지 컨피던스 또는 조인트 컨피던스가 스레시홀드 이하인 것들은 뷰의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배제가 됩니다. 또한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아웃라이어들은 랜덤 샘플 컨시서스 란색의 방법으로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매트릭스 모델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티드 된 매트릭스를 통해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수행합니다. 트라이앵글레이지드 된 3D 포즈 수도 어노테이션과 템포럴 리프팅 네트워크를 통해 에스티메이티드 된 3D 포즈 간의 트라이앵글레이션 로스를 구합니다. 다음 수식을 보시면 X1, J는 뷰1의 조인트를 나타내는 행렬이고 X2, J는 뷰2의 조인트를 나타내는 행렬인데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행렬 F가 무조건 존재하며 이 행렬을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또한 내부 카메라 파라미터 K를 알면 에센셜 매트릭스 디컨버시션을 통해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것으로 상대적 카메라 오리엔테이션을 계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뷰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 R과 트랜지션 벡터 T를 정하고 이것으로 폴리노미얼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통해 3D 포즈를 리컨스트럭트 합니다. 다음으로 뷰 스위칭 리프로젝션인데요. 에스티메이티드 된 3D 포즈를 이미지 플랜에 리프로젝팅 했을 때 인풋 2D와 동일한 2D 포즈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퍼스펙티브 앰비규어티 원근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싱글뷰에서 2D 포즈는 여러 3D 포즈에 대응되는 싱글뷰 리프로젝션은 데프스 추정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멀티뷰로부터 리프로젝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지 멀티뷰에서 리프로젝션은 멀티뷰들에 해당 2D 포즈를 정확하게 프로젝트 할 수 있는 3D 포인트는 오로지 하나만 있으므로 옳은 데프스 추정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멀티뷰 에스티메이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2D 포즈와 에스티메이트된 3D 포즈를 뷰들별로 프로젝션하여 얻은 2D 포즈 간의 차이를 모두 더해준 리프로젝션 로스를 구합니다. 이때 포즈들은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프팅 네트워크입니다. 리프팅 네트워크는 하나의 뷰들의 프레임 시퀀스를 인풋으로 two layer of GRU를 사용하여 previous와 future time frames에서 정보를 인코드 합니다. 포즈의 2D 좌표들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하고 GRU 레이어는 시퀀스의 히든 스테이트를 리턴합니다. 바로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히든 스테이트의 시퀀스의 맥스 풀링과 어버리지 풀링을 각각 수행해서 두 개의 리프로젝션을 컨켓을 합니다. 이렇게 GRU 레이어스로부터 학습된 정보를 레지주얼 네트워크 블락에 넣어서 3D 포즈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티드 된 3D 포즈와 트라잉귤레이션을 통해 얻은 수도 3D 어노테이션과 유클리디언 거리로 트라잉귤레이션 로스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토탈로스는 리프로젝션 로스나 트라잉귤레이션 로스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카메라 커렉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뷰의 2D 포즈 시퀀스만 인풋으로 하는 리프팅 네트워크와 달리 카메라 네트워크는 두 개의 뷰의 2D 포즈 시퀀스를 인풋으로 하여 각 뷰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 릴레이티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어드벌서리어 트레이닝입니다. 본 논문의 학습은 제너레이터랑 크리틱 네트워크가 있는 월선틴 갠을 수행합니다. 리프팅 네트워크는 제너레이터로 사용되고 크리틱은 에스티메이티드 3D 포즈에 리프로젝션한 2D 포즈와 실제 2D 포즈를 비교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3D 휴먼 포즈에서 가장 대표적인 휴먼 3.6M 데이터셋과 MPI INF 3D HP 그리고 를 사용했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싱글 뷰 인 더 와이드 비디오 데이터셋인 3DPW를 사용하였습니다. 3D 어노테이션을 쓴 경우 2D 어노테이션을 쓴 경우 안 쓴 경우 3D 어노테이션을 쓴 경우 Unpaired한 3D 어노테이션을 쓴 경우 멀티뷰 만 쓴 경우 모두 비교하며 모델이 모두 비교를 했으며 모델이 트라이양글레이션을 쓴 경우 등 모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SOTA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비교를 하고 또 Fully supervised 모델과 비교할 만큼 성능이 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이전에 리뷰했던 최근 2019년 2020년 2021년 논문들 덕분에 Weekly Supervised Training for 3D Pose estimation이 주목이 주목되고 있고 하지만 이전 논문들의 공통된 특징은 템퍼럴한 인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즉 비디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미 템포럴 모델이 위클 슈퍼바이스 세팅에 적용하기 여전히 어려우며 멀티뷰 리프로젝션과 트라이앵글레이션 만으로 이미 이전 논문을 능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삼성 AI 팀에서 2019년에 발표한 러너블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이용해서 본 논문을 더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이용하려고 노력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키페이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